Leo 오빠 근데 구발소 진짜 오래 사이다 얘 거리만 가지는거 싫어하는데 싫어하지 초반부터 망가지는거 이게 재밌어 이게 재밌어 준비 준비 진짜 해요 형 진짜 해요 진짜 해요 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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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야 야 야 아 아 멀리 멀리 완전 망가진 캣 아이 그렇게까지 세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 니 힘에 맞춰준거야 니가 지금 한준필 아 자 준비 시작 문의학 하나 둘 셋 섯 나온다 hola 신고 뭐야limited il 연기해 빨리 튼 freue 튼 pantalla 그래 bow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려운 동작을 하던지 뭐 하지 그럼 안는 딴 사람들이 좀 하기 부담스러운 동작을 뭐 뭐가 있을까? 뭐 할까? 사실 스킨십 같은 것도 스킨십을 하지 않는게 아니고 아니요 우리 형제처럼 하기로 하지 않는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런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다른팀 못하잖아 뭐가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 그 생각은 어쩔 수 없는데 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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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예예예예 제가 나를 움직이는 아 진짜 장난 된다 내가 이런걸 좋아하는게 아니고 진짜 장난 된다 내가 이런걸 좋아하는게 아니고 약간 이런거는 좀 다른팀이 좀 하겠니 아 장난 아니다 이런 디테일이 있을 때 이거 만약에 안하면 싶은데 알았어 알았어 나 이거 완전 게임 때문에 이렇게 하는거 알지? 절대 왜 해야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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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뭘 하는구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콜라냐 콜라? 이거 뭡니까? 미션은 성공하셔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타진 않는데 그러니까 뭘까? 미션은 캔 세우기입니다 네? 캔 세우기 캔 10개를 쓰러트리지 않고 3초 이상 모두 세우면 되는데요 근데 방법은 비스듬하게 세로로 비스듬하게 세로로 비스듬하게 세로로 네? 비스듬하게 세우셔야 되죠 네? 아니 잘 서있는 콜라를 비스듬히 세우면 콜라 이렇게 세우면 되지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세우면 이게 설 수가 있어? 10개를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라는거야 아니 이게 설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없는거 돌 세우시고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어떻게 세워야 돼 말이 돼 이게? 아 말도 안 돼 이 밑에로 아니 이걸 어떻게 세워야 이거를 야 그렇게 찍어서 하면 돼 이게 찍어서 하면 돼 이게 뭐하는거야 하여튼 참 쓸데없는 거 많이 해 참 정말 나도 한입만 녹이 많아서 시원하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로 놔요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 겨울께요 한 개도 아니고 열 개를 어떻게 세우냐고 이거를 런닝맨에서 이렇게 머리 쓰는 거 있었어? 이게 무슨 머리 쓰는 거예요 선생님? 어? 머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이 아닌가봐 이대로 쓰면 절대 안 쓰고 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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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으로 단독으로 단독으로죠? 네 아 그래요? 별거 아니고 소리 지르지 마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런거 아니에요 어? EROG looking for yourself, You can find me 아 빅kar 에잇 오늘 하고 unächst 아 커물 백발 우리가 돌아 돌아. 우리가 돌아. 정시혁 씨. 정시혁 씨. 돌아 돌아. 같이 무서워. 정시혁 씨. 정시혁 씨. 정시혁 씨. 같이 무서워. 뭐야 이거. 어떻게.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빨리. 후르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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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ớ flames. 너уч! 야야 어지러워. 뭐하는거야 aus! explai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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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